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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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인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그렇지 나보다 strikes amar 너무 심심한 거. 주은이 엄마한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야지요. 엄마 뽀빠야죠 엄마. 엄마 밥 줬으니까 엄마 뽀빠야죠. 아 고맙습니다. 빨리 빨리. 너 쏙 쿨이구먼. 안녕 여보 수고하세요. 파이팅. 주은아. 엄마. 엄마 가는 거야. 잘해. 보통 아예 엄마한테. 보통 아예 아니야. 슈퍼맨이 돌아왔다 63화. 아빠가 열어주는 세상. 소화 좀 시켜. 아 아 아. 어. 주은아. 아 아. 아. 한 aparir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all 아 아 하하하하 노래마다 침대. 그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춤을 잘 춘다기보다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고모를 닮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를 닮은 걸 수도 있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춤에 흥미를 보이는 지온이를 위해 발레 교실을 찾았는데요. 지온아. 우와, 이뻐. 안녕하세요. 플렉스완으로 변신한 지온이. 정말 귀엽죠? 궁금한 게 지온이 어머님이 유명한 발레리나시잖아요. 집에서 같이 스트레칭 같은.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하고 놀기는 앞두고요. 얘가 춤추는 걸 좋아해요, 지온이가. 아무래도 끼를 몰려받은 것 같아요. 부모 노래는 좋아하는데 발레 같은 건 좀 관심 있나? 그냥 왔는데 좀 아직은 이른 건데 한번 와봤어요. 아침부터 식달벅적한 쌍둥이네. 한 번만. 어? 하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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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아, 이거 봐봐. 이쪽. 이거 봐? 이뻐. 응. 우리 여보 잠 깨자. 한번 맞마 주고 나갈게. 하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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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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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가 뭐예요? 서준아 아쿠가 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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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삼촌. 삼촌 왔잖아. 저기 서준아 너 좋아하는 삼촌 저기도 왔잖아. 삼촌들 오면 엄마 생각하는 거지. 서준아. 아빠 말 잘 들 거예요 이번에? 어. 굉장히.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어. 옷 입을 때 잘 입을 거예요? 옷 입을 때 안 울고 잘 입을 거예요? 어? 알아듣나?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빠 사랑해요? 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요? 네. 아. 바로 내가 말해.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도 하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아 그거? 그렇죠? 형. 형. 하루가 다르게 코 가는 쌍둥이들. 애교도 날마다 늘어가는데요. 형 아닌데요. 특히 서준아. 아니 또 했어. 옳지. 일清.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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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차렷. 경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손 좀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바빠이. 죄송합니다. 이리 뽑아. 이리 뽑아. 엄마 잘 갔다 올게. 아빠한테 잘 들어. 바빠이. 바빠이. 아빠 발라줄게. 이리 와. 이거 손에 줘. 얼굴에 바를 거예요? 응. 자, 손 쫙. 슉. 이거. 이쪽도. 이쪽 이거도 줘. 쫙. 이거 로션. 얼굴에 발라. 얼굴에 발라. 누구야? 이거 봐봐. 아빠 봐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 다음에 봐봐. 아! 아! 해봐, 서춘. 아! 아! 소리 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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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 옳지. 이서준. 방송쟁이. 물고기 보자. 물고기 보고. 이거 봐. 이거 봐. 물고기. 이거 봐, 이거 봐. 오! 다리돔이네. 맛있겠다. 6월 초여름이 시작되면 애들의 짝짓기도 시작된다. 다리돔의 짝짓기는 암컷에게 우선적인 소원의 껀이 있다. 암컷한테 우선 껀이 있대. 여기도 여자가 센가 보다. 뒤로 와. 뒤로 와. 역시 배가 불룩하다. 끼니와 있던 슬픔에서. 거짓이 부인하다. 하지만 수컷은 또 체크는 안 하고. 이렇게. 좋아요? 일루와. 짜잔. 서준이도.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상어, 상어. 쒸윽. 돌보래. 돌고래 돌고래는 뭐야 그거. 문어 문어. 말만 해 뭐든지 아빠 다 해 줄게 그거 불가사리 불가사리. 뭐냐. 조개. 이거 이거는 10대 1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뽀뽀한 키싱구리. 이거 물을게. 봐봐, 봐봐.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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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냐. 봐봐.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철갑삼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을 나. 알을 뽕뽕뽕. 나한테 되게 맛있어. 비싸. 삼겹먹을게요. 집에서 물고기 다큐멘터리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직접 가서 실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파닥파닥 뛰는 물고기를 보고 아이들이. 어? 우와, 이랬으면 좋겠군요. 그래서 아빠가 선택한 오늘의 장소는 바로 수산시장. 쌍둥이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는 이곳. 처음이 서준이에게 이만한 놀이터가 또 있을까요? 서준아, 서준아, 여기가 수산시장이라는 데야. 물고기. 어머니, 아버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물고기를 해 줘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너네 물 피지 말라고 아빠가 특별히 만들어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준아, 빠이빠이. 형님, 빠이빠이. 오, 그렇지. 이리 와, 서준아. 아까 봤지? 가오리. 가오리. 홍어예요? 네. 아, 가오리가 아니라 홍어예요? 아빠가 다 하는 건 아니야. 와, 맛있겠다. 이게 아빠 좋아하는 회야. 우와. 아, 물고기. 사은아, 서준아, 이봐. 물고기 봐봐. 물고기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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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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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겁다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내 눈을 더 커. 한편 3등이네. 아버지 차는 어디 있나. 아빠 차 여기 있다. 아빠 차 여기 있다. 그렇지 타. 아이고. 뭐가 있어. 뭐가 여기 있어. 이거 여기 있어. 이거 어디 떨어졌어. 야 만세야. 운전하지 마. 만세가 운전해요. 운전하지 마. 그래. 아직 운전할 때 아니야. 아빠가 운전할 거야. 아빠가 운전할 거야. 만세 이리 오세요. 어차피 네가 하면 안 움직여.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만세 이리 와. 이리 오세요. 빨리 아빠 운전하고 가지. 아이 착하다. 운전이 좋아요. 이리 오세요. 이게 뭐지. 말. 자 만세 어느 거. 이거. 이거. 나 이제 얼른 말. 이거. 얼른 말. 민국이 말. 민국이 말. 이게 말이야.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말 타러 갈 거야. 아빠랑. 아빠랑. 아빠랑 재밌게 말 타러 가자. 대안이 말이야. 아 대안이 말이야. 응. 거기 말이야. 그건 만세 말이야. 그건 만세 말이야. 진짜 말 보면 놀래면 안 돼. 진짜 말 보면 놀래면 안 돼.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예요. 아빠랑. 폴로 팀이라서 경기 추천하는 게 꿈이야. 가능할까. 네. 가능해. 네. 가능해. 네. 대안이는 말 안 타네. 대안이는 말 안 타네. 대안이는 말 안 타네. 네. 네. 저 타러 가는 거야. 내가 보러 가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그냥 말 보고 놀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 타는 것도 시도는 해보겠지만 글쎄 말을 타고 삼둥이와 달리는 그날을 꿈꾸며 말농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말 보러 왔으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아가씨? 매트 안 부러워요, 말 내 아이도 말 안 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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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밟아 말 엄청 크다, 그렇지? 바로 한번 타 볼 수 있을까요? 네 말 하지 마시죠 네, 말 어때요? 스크래요? 예민하진 않죠? 근데 밖이라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뜬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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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락, 따그락 뜬 어 아빠 말 탄다 어우, 높아 하나, 둘, 셋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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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지금부가 아마 많이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올라 탔잖아 아빠도 올라서 타요 자, 아버지 뭐 하는 거야?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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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이 말을 안 듣는다, 대한민국 만세야. 비행기가 또 있어요. 야, 아빠 말 타는 거 봐야지. 비행기 보면 어떡해. 아빠 말 타는 거 봐야지. 비행기 보면 어떡해. fancy. 방해, Leader, 방해. 저기야. 저기, 저기, 저기야. 아, 눈 cutter. 여기 있는데. archy!!! 고생했어, 마찔. 감사합니다. 가볼래. 수여 가볼래, 마찔. 마야, 안녕? 아, 여기 있어. 야, 밥 먹어. 여기야. 마야, 여기야! 여기! 땅콘이야! 땅콘. 땅콘. 땅콘 이야.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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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기 다 눈이종보자. 노달프, 노달프, 노달프. 노달프 아니야, 말이야. 그래, 이제 들어와 볼래? 아니야. 그럼 민국이 들어와 볼래? 그래, 거기서 봐봐. 여기 있어요. 또 있어요, 땅콘. 태안이가 줘봐요, 태안이가. 대현이가 같이 줘볼까? 자,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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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고양이가 줬다. 아이, 잘했다. 대현이 또 해봐요. 자, 이리 와. 대현이가 줘봐요. 아니, 아무거나 와봐요. 아무거나 와봐.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먹어. 아야, 사과도 먹어. 아야, 사과도 먹어. 아야, 아야. 아야. 얘야, 얘야. 얘야, 사과 먹어. 아야, 이것도 사과 먹어. 아이. 아이, 박수. 아빠가 사과먹었어요. 사과먹었어요? 운동기가 줬어요. 운동기가 줬어요? 잘했어요. 이제 안 무서워. 이제 안 무서워. 이제 안 무서워? 응. 그럼 말 타러 갈까?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건 아니야? 응. 만세가, 의외로 울타리 안 들어가서 무서워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대안이랑 민국이랑 무서워하긴 했지만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것 같아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진짜 대견해 외출 후 배고픈 삼둥이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데요 다 먹었어요? 더 줘요? 여보니 꺼져요? 꺼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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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가면나 용기 미치자 주외로 문화사시 이야 요구리 요기 나는 흔한이네요 아빠 가사 불러요 아빠 가사 불러요 토끼 먹대 키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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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있으면. 좀 있으면 사랑이 누나 올 거야. 사랑이 누나? 사랑이 누나랑 몽골이랑 같이 올 거야. 몽골이랑 같이 올 거야. 몽골이랑 같이 올 거야. 왜 왜 왜 왜. 걔가 어디 있어? 어디 어디 보여? 사랑이 누나랑 몽골이랑 같이 올 거야. 몽골이는 안 와. 사랑이 누나만 올 거야. 사랑이 누나만. 몽골이 안 와. 아빠랑 노래 연습해볼까? 아빠는 민국이를 사랑해. 아빠는 노래 연습해볼까? 아빠는 민국이를 사랑해. 사랑해. 아빠는 태하니를 사랑해. 아빠는 만세를 아빠는 태하니를 아빠는 태하니를 아빠는 민국이를 사랑해. 사랑해. 아빠는 태하니를 아빠는 민국이를 사랑해. 이렇게 따라 해야지 사랑해 해야지. 사랑해. 사랑해. 빨리 사랑해야지. 사랑해요. 그렇지. 사랑이 누나 오면 사랑이 형 해야 돼. 어머, 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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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거? 이건 사랑이 누나 컵이야. 앵 누나 거야? 응, 사랑이 누나는 공준이 거야. 귀한 손님도 오고 하니까 이불도 바꾸고 사랑이가 즐거워할 만한 이렇게 장식도 좀 하고 하려고요. 집 치운다고 이틀밤도 했어요, 지금. 덕분에 이렇게 수리도 많이 하고요. 고칠 거 좀 이번에 싹 고치고 했어요. 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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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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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다! 저거 봐, 칼이다! 칼, 칼, 칼! 칼이파, 칼이파, 칼이파. 우리 치고자 먹자. 우리 치고자 먹자. 자, 누구부터 먹을까? 링고기, 링고기. 그래, 링고기. 링고기. 진짜, 진짜 재밌다! 진짜, 진짜.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아빠 준비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빠 준비해야겠다, 빨리. 네. 고맙지. 이 의자도 지금 고무바퀴에 다 엉망이 돼가지고 가락 갈아줘야 돼, 이거. 아휴. 내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진작이 아프대? 다 먹어. 식탁이 아야아야 해, 오래돼서. 식탁이 여기 시대. 식탁이 아야아야 해. 아이, 착하다. 됐다. 됐다. 다 먹었어요, 아빠.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대안이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하나, 둘, 둘, 셋이 아예. 하나, 둘, 둘, 셋이 아예. 하나, 둘, 둘, 셋이 아예. 턱받이 정리는 기본.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운다. 식판 정리까지. 하나, 둘, 둘, 셋이 아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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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정말 기특하네요. 착해요. 문구를 닦아야지. 앞에 닦아야지. 대한민국 닦아야지. 만세도 닦아야지. 개구쟁이 삼둥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대한민국 만세 참 잘했어요. 봐봐, 이거 사랑이 누나 거야, 사랑이 누나. 어? 사랑이 누나 식판하고 사랑이 누나 의자야. 이건 사랑이 누나 거야. 그건 사랑이 누나, 아니야. 사랑이 누나 거라니까. 안 돼. 이거 사랑이 누나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사랑이 누나 거야. 대청소, 대청소. 자, 대청소. 자, 이리 와봐. 대청소. 자, 이리 와. 야, 이리 와. 어디 봐, 이제. 총소기. 총소기 돌려야 해, 총소기. 자, 이리 와. 총소기 돌려야 해, 총소기. 그렇지. 저쪽 계약이 좀 부각도 부각에 먼지가 제일 많아. 평소와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인데요. 사랑이 누나를 기다리는 삼둥이의 설레는 마음을 알까요? 지난번 소중한 추억을 쌓았던 만큼 오늘 만남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자, 이제 청소됐다. 꼬마 순녀 사랑이를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일구갑박. 만지면 안 돼. 에이. 말아야 해, 빨리 정신. 야, 야,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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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 너무 좋았어. 예쁘다. 어? 바퀴즈에 가자. 어느새 사랑이네 맞을 준비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삼둥이와 사랑이의 두 번째 만남.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사랑. 대한민국 만세 보러 가자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꾸 잡아줘. 여기 당겨. 여기 당겨. 그렇지. 여기. 그러고 보니 엄마 시호 씨가 보이질 않는데요. 일 때문에 가족들과 인사도 못하고 아침 일찍 한국을 찾았습니다. 봐봐. 이거. 이거 노보. 봐봐. 대한민국 만세 노보랑 사랑 노보랑 가져가야 해, 이거. 거기 한국에 가면 대한민국 만세 보러 갈 거야. 사랑아? 사람도 같이. 사랑 뭐 그래? 응, 사람도 있어, 노보 있어요. 민사세. 망세. 사랑은? 이거는 민국. 이거는 대한민국. 이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랑은. 사랑. 사랑. 여기 저거 있잖아. 사랑. 주사랑. 그렇지. 주사랑. 그렇지. 거기 가면.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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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가고. 거기 가면 아빠가 좋아하는 삼촌 보러 가고 또 거기 가면 뭐하러 갔다. 뭐하러 갔다. 그리고 다 사람 만나면 새 일사를 해야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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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까? 우리가 그때 송일국 씨가 와서 우리 집에서 그때 잤잖아요. 그때 우리 사랑이가 너무 좋아했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또 다시 간다고. 그리고 구조원이라서 만나고 싶은 후배. 또 선배도 했고. 그 사람들이 좀 만나러. 예. 그래서 왔습니다.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한 사랑이네가 가장 먼저 만날 사람은? 아빠가 좋아하는 3층 오시거든, 사랑. 아이고 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사랑의 신발인가 보다. 어떡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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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코믹이면 코믹. 액션이면 액션. 이건 참 괜찮은 애야. 때론 로맨틱하고 때론 카리스마 넘치는 색깔 있는 연기로 사랑받는 최고의 배우. 이젠 예능까지 장악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 차승원 씨네요. 행복이 걸고. 아유. 잠깐 나갔던 도라마에서 같이 일했어요. 그때 찬륜이 한국화 씨 진짜 뭐 30시간 정도 걸려서 한 번도 못 자고 우리 둘이서 열심히 액션 싱 했거든요. 그때 완전 친해지고 많이 챙겨주세요. 그때부터 자주 통화하고 일본 오시면 그냥 커피 마시고 그런 사이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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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저씨 알잖아. 아저씨 아는데? 응? 요즘에 바쁘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오늘 내려가야 돼. 거기에다가 찍는 거. 아, 거기에다 또.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네. 여기서. 14시간 정도. 서울에서는. 유럽 갈 수 있잖아요. 유럽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거리야. 그거리야, 그거리. 맞어, 그거리야. 와, 그런 데 가면 많이 춥죠? 많이 춥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바닷가니까. 네. 아유, 그렇지. 세란아. 그때 상관하잖아. 세란아, 삼촌. 세란아, 17타 소리 한번 들려줄까, 이거? 세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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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가격 나세요. 세란아. 그거 뭐야, 세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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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밥 먹자, 빨리.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어. 맛있다.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정말. 자윤아. 아이고 밥이나 먹자고 그냥. 우리 애는 밥이나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이나 먹고.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우리. 밥 먹고. 밥 먹고 뭐.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조금씩 뜯을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그러면 여기서 세 번 많이 받으세요 유자. 세 번 많이 받으세요. 세 번 많이 받으세요. 세 번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우와 잘했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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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맙습니다, 해야 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 사랑, 산총 얼굴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형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역시 여자거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확실히 탈러지대요, 거기서. 안 컸으면 좋겠어. 안 컸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집 보낼 때 물어. 그런가요? 이런 생각 나면 또 그렇겠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거 끝나고 대한민국 마사회 보러 갑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오셨거든요. 대한민국 마사회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이가. 의사하게. 야, 사랑아. 대한민국 만나러 가면 또 뽀뽀할 거야? 누구랑 뽀뽀할 거야? 만세랑 그거 해. 만세, 쟤 맞네. 만세를 이번에 좋아해서. 만세가 더 마음에 드는 뭔가가 있었나 보다. 담배 불렀지. 와... 뭐야? 왜? 아저씨가 해줄게, 이거 아저씨 잘해. 이거 빼주세요. 잘해, 잘해. 이거 전문의야, 아저씨가. 여기 뒤에서. 여기 있어. 여기에서 일해, 사실은. 또 가면 되죠. 잘하지. 봐봐. 됐잖아.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아, 진짜 됐다. 신발 좀 해놨는데? 아, 여기다 또 가면 돼. 좀 닫고. 오케이. 됐어. 아이, 잘했네. 잘했네. 자, 여기 후. 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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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나왔다. 사랑이 나왔다. 사랑이 나왔다. 사랑이 나왔다. 잠시 후 다시 한 번 이뤄진 삼둥이와 사랑이의 만남. 전보다 한층 더 가까워진 사남매의 환상적인 조합. 그렇지. 삼께라면 기쁨과 재미가 4배가 되는 삼둥이와 사랑이네. 이리 와봐. 아유, 친구다. 친구들 먼저. 안녕. 얘는 어떻게 돼요? 라운드로 앉으세요. 33개월. 33개월. 지원이가 동생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어떻게 몇 개월? 30개월. 30개월. 언니야, 어디다 또. 언니야, 인사해.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인사할까? 안녕. 언니야. 잘했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몸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해볼 거예요. 지갑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어른. 지원아, 멈춰. 움직이면 안 돼요. 지갑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멈춰. 멈춰. 지원아, 멈춰. 지갑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아유, 잘했어요. 뮤직. 렛츠. 크게 동그라미 그려서 포인. 지원아. 제이언, 멈춰. 에니, 멈춰. 멈춰. 이곳에서 멈춰. 이리 와, 지원아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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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우리 지원이는 음악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발레단에 한 번 데려왔었어요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무대에서 주역질 리허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무대 센터로 막 애가 뛰쳐가더니 가운데서 애가 막 신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랑도 아니고 음악성도 있었어요 아니요 지훈이 보셨잖아요 먹을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발레식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모여서 맛있는 간식 같이 먹을 거예요 이게 무슨 저기 며칠 굶었다가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애기 보는데 집에서 노는 줄 아냐고 그러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저희 와이프도 그런 얘기하면 집에서 그렇게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쉴 틴이 하나도 없고 좋더라 그렇지? 아저씨 얘가 괜찮은 것 같아? 와우 근데 우와 아니면 Isabella 탈리번호가 이иг이 Grandreflex이 Moreoveryour jumper présence 아직은 그게 제일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가면 발레를 막 할 것 같고 그랬던 욕심이었고. 지원이랑 그런 시간을 가진 거랑 또래 친구를 만나서 그리고 또래 아빠들 보고 얘기 나눴던 그런 시간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지원이 예방접종 하는 날이라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예방접종이 뭔지 자세히 아빠가 안 가르쳐 줄 거야. 주사를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주사는 다 좋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야. 뭐지?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를 찾은 엄부녀. 원래 아이들에게 병원이란 울고 또 울고 울음을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온이는 오늘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데요. 천하의 순둥이 지온이. 주사를 잘 맞을 수 있을까요? 뭐해. 어? 봉! 안 울어요. 진짜 뵙지도.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요. 이렇게 잘해요. 오른쪽도? 갈 게 없네. 재훈이가 여기 보시면 키는 또래의 98% 제일 큰 게 100%니까 앞에서 2등 몸무게는 13kg 93% 위에서 7등 머리둘레도 양호하고요 발육은 아주 좋아요 머리둘레가 좀 큰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둘레가 70%니까 오히려 퍼센테이션 작은 거죠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다 좋아요 체크하신 바로는 그래서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 접종하셔야 돼요 이 DPT가 100일 애가 아빠도 같이 맞으시면 같이 맞으시면 제가요? 아이를 위해서 같이 맞으시면 좋아요 아이를 위해서 같이 맞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선택이세요 엄마도 맞아야 되나요? 맞으시면 좋은데 오늘 안 오셨으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맞으면 잘 놓았다 맞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지훈아 아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아빠 뭐 안 하실까요? 네 이렇게 아빠 뭐 안 하실까요? 네 그 정도 내리시면 돼요 지훈아 이거 봐라? 자 아빠 누나 안 누나 보자 지훈아 아빠 안 누면 지훈이는 식탁에 맞고 갔다? 끔 아빠 안 누면 지훈이는 식탁에 맞고 갔다?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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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지금 최고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탕. 사탕 뭐 줘야지. 진료한 거 하나 받아봐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 병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보자마자 막 울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얘가 받아들인 건지 아빠랑 가서 좀 뭔가가 좀 그랬는지 저기가 맞는 걸 보고 안심으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대견했어요. 주사를 어떻게 잘 맞았어? 응? 아빠도 맞고 주인기도 맞고. 잘했어. 자. 봐봐. 이거 따끔한 척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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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다 끝났어. 수산시장에 간 쌍둥이네는 물고기 구경에 한창인데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그거? 그거 돌돔. 엄청 커 보이는데. 같아, 아. 우왁. 야, 남자왁. 기계선 오셨어. 용서는 동물emenliness. 고기는 정말 맛있게 생겼다, 정말. 300에서 40 잡으러 가는ej empresas 우리가 너는 법이 왜 이렇게 없니? 성원아, 이거 봐. 빨리 와. 어, 이렇게 만져봐. 성원아, 이거 하나, 둘. 이리로 가보자.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어. 성원아 있어? 네. 성원아, 성원아 있다. 성원아, 성원아. 네. 진짜 성원아. 성원아, 성원아. 성원아. 진짜 상어다. 어머, 어머. 어떡해, 어떡해. 뭐야, 상어. 처음 물고기를 보고는 무서워했던 서은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중이었는데요. 과연 상어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성원아, 얘네 뭐야. 성원아, 얘네 뭐야. 상어. 우리 아빠랑 맨날 봤잖아, 상어. 얹어봐. 얹어봐. 여기, 여기. 여기 다음 한 번 기대시켜 드릴까요? 네네. 아, 추워, 추워. 우와. 저기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너래보다 더 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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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겁이 없지, 얘네들아? 여기 안 무서워하죠? 우와. 빠이빠이. 방어,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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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장님. 방어, 빠이빠이. 가자. 빠이빠이. 어, 저거 봐. 성원아, 저거 봐.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제 가야 돼. 아, 이제 가야 돼. 우와. 우와. 이거 안 좋네요? 안 물어. 안 물어. 아유, 귀엽다. 이거 봐. 형준아, 이거 봐. 형준아, 이거 봐. 형준아, 이거 봐. 형준아, 이거 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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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이거 진짜. 낫다. 우와,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별로 아니에요. 위에 잡아요, 위에. 그렇죠, 어우. 이거 봐. 와, 진짜 무겁다, 근데 이거. 너도 안 보여줄까?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조개 먹을까? 다 먹어봐. 옳지. 여기 아빠, 다 먹어. 여기 다, 다 먹어. 여기 다 먹어. 허준아, 네가 다 먹어봐. 먹고 싶은 거. 옳지? 같이 마. 구워서 먹자. 아, 맛있겠다. 이거. 뭐? 뭐 넣을까? 이거 넣을까? 서준아? 서준아. 서준아, 이거 넣을까? 이거 뭐해? 낙지? 서준아, 만들어 봐봐. 옳지. 이거. 여기다 넣어? 이거 먹을래? 네. 이거 봐. 아빠 봐.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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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야, 이거는 어른들도 못 자는 사람 많은데 너희들 왜 이렇게 잘 잡아? 22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자. 오늘도 아빠가 열어주는 세상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운 쌍둥이. 아빠 덕분에 한 뼘 더 자랐습니다. 수고하세요. 야, 너를 진짜 좋아한다. 다행이다. 네. 그냥 가자. 빠이, 빠이. 해산물로 저녁을 먹으러 온 쌍둥이들. 짜잔. 짜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돼서 나왔네. 아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돼서 나왔네. 서준아, 이거 봐. 이거 봐. 안 만져? 이거 안 만져냐? 아까 만져던 애들이야. 아니야? 그러면 아빠가 봐봐. 이거 서운이 먹는 거 아니야? 서운이 못 먹어. 이건 아빠가 살 먹고. 너네 아직 한 거 못 먹어. 뭐야, 이거? 어어, 어어. 너는 이거 아직 하나씩 못 먹어. 이걸 아빠가 먹는 거야. 아빠가. 아유, 맛없다. 아유. 오늘의 메인 메뉴는 제철 맞아 더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운 조개찜인데요. 쌍둥이들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아. 서운아. 아. 바지락. 꿀꺽하고, 꿀꺽하고. 꿀꺽. 꿀꺽. 서줘요. 서준아, 너도 바지락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아빠. 어. 자랑하지 마. 아. 아. 안 먹어? 옥수수 더 먹을래? 네. 네. 야, 너 여기가 옥수수 집이 아니야. 맛있는 게 많은 집인데 너 옥수수만 먹어. 가리비. 가리비인가요? 네, 가리비. 우와. 좀 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이번 메뉴는 치즈를 듬뿍 얹은 가리비. 서준이 입맛에도 탕 맞겠죠? 먹어볼 사람? 이거 먹어볼 사람? 응. 서운아, 아, 아 해 봐. 이 서운, 아. 서운아. 맛있어? 서운이 엄청 잘 먹는 것 같아. 서준아, 치즈 한번 먹어볼까? 아냐, 아냐, 아냐. 아빠. 응. 이거. 아, 해 봐. 아, 해 봐. 아니, 이거를 그러면 아빠 여기 얹어줄게. 자. 아냐. 아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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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빼? 네. 미쳤어. 이거 한 번만 먹어봐. 맛있지? 서준아, 이거 형 정말 잘 먹는 것 같아. 이거 봐. 형 줘? 네. 이거 봐, 형 너무 잘 먹잖아. 봐봐. 이거 봐, 서준아. 딱 한 번만. 아. 아니, 너 어디 먹어봐야 해. 아빠. 응. 이거. 이거. 죄송한데 옥수수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옥수수? 야, 이거는 서비스야. 뭐야. 어?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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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형이, 형이 맛있는 거 다 먹잖아. 새우튀김 먹을 사람. 새우튀김 먹을 사람. 응. 봐봐. 내가 먹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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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얘기가 웃겨? 봐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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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응? 사진도 한번 해 봐.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은 표정이야. 뭐고 아빠가 해? 사안이네. 너희들한테 최고의 개그맨인가보다. 너도 한번 해 서준아. 자 너구 먹고 이렇게 해. 준비. 아니 너도 해. 서준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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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보. 아빠가 해? 서준아 해 주세요 해 봐. 아빠 해 주세요 해 봐.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 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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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약간 피를 비굴었어. 어? 알았어. 제가 신인 때 단병 PD한테 봤던 표정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잡았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만 웃어주고 따라한다면 평생 개그맨은 이 직업에 대한 감사드리고 더 해야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따라할 때까지. 한편 추블리 부녀는 삼둥이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대한민국 만세한테 선물 사러 가서 붕어빵 좋아하는데 그래서 붕어빵 좋아하는 사람. 잘 먹는 삼둥이를 위해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사러 온 추블리 부녀. 삼둥이들 정말 좋아하겠죠. 하나 둘 셋 다섯 개? 다섯 개는 조금 그래서 일단 좀 많이 먹으니까 30개 좀 주세요. 30개 좀 주세요. 네. 30개 주세요. 우와. 이거 생선같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어? 아 있어 있어. 어이구. 오 생선이. 사랑아 이거 하나 먹어봐. 어? 네. 어머. 어때? 맛있어? 사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삼둥이네. 빨리 노래 불러봐. 아빠는 대한이를 사랑해. 사랑이야. 뭐라 아니야. 사랑해야지. 아빠는 대한이를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가 왜 나와. 아니야가. 아빠는 민국이를 사랑해. 아니야. 야. 그거 안돼. 사랑해 해야지. 네. 아빠는 대한이를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 야. 아우 좋다. 아우 좋다. 너희들 때문에 아주 그냥. 어우 여기구나. 어우 여기구나. 어우. 한 번 더. 오오. 손이 났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생명아. 어? 사랑이 나갔다. 사랑이 나갔다. 사랑이 나갔다. 사랑이 나. 아이고 아까 열렸는데. 아유. 아유 오셨어요. 사랑이 안녕. 사랑이 안녕. 사랑이 안녕.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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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나갔다. 어. 어디야. 와, 보고 싶어. 어? 보고 싶었잖아. 이리 와, 사랑해, 이리 와. 이야, 너희를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희를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안녕. 그거 인사해, 세, 너. 세 번만. 세 번만. 아유, 잘하셨습니다. 세 번만 봐주십시오. 세 번만 봐주십시오. 가자. 우와. 우와. 이야. 여기 앉아. 어? 야, 대한민국 와서 여기 손들 사왔거든. 손들 사왔거든. 야, 방지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오, 선물 사 오셨대. 사랑해, 예쁘다. 오, 충오빠 사왔거든. 좋아한다고. 충오빠 사왔거든. 좋아한다고. 여기 있습니다. 간식이에요? 이야. 아, 붕어빵. 이야, 우리 붕어빵 먹자, 이리 와봐. 자, 앉아야지. 그렇지. 자, 갖고 와야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자, 여기 앉고. 자, 여기 앉아. 개아리도 앉아요. 우와, 오빠 꼭 씹을 해. 우오빠 꼭 씹을 해. 우오빠 꼭 씹을 해. 자, 우와. 자, 사랑이 더 없어요. 붕어빵. 아, 맛있겠다. 아, 네. 아, 맛있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저도 하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우. 무거운 게, 무거운 게. 아, 더워. 오우. 무거운 게, 무거운 게.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응. 어, 저기 뭐야? 어, 이거 뭐야? 우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응. 아, 그래요? I love you 그거까지 그것만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있는 건지 알고. 아이고, 너무 미안하네. 얘기 좀 해, 하지 그러면. 제가 연기를 할 걸. 대한민국 만세, 사랑의 누나 보고 싶었죠? 우리 사랑의 누나를 위해서 노래 연습했지? 대한이는 사랑의 누나를 사랑해. 사랑해. 만세도 사랑의 누나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대한이도 사랑해, 민국이도 사랑해. 사랑해, 만세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해야지. 사랑해, 다행. 사랑해, 다행. 멈머겨, 멈머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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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몽이 오라고 할까? 안 돼. 안 돼지. 구울 거 안 와. 청춘이 왔다. 응, 청춘이 왔어. 굳었어? 찰타이! 찰타이! 빵 더 줘요? 그러면. 화장실.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자. 이렇게 누르고.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고. 네, 알겠습니다. 동시에 한 번. 네. 꼬물 꼬물 물고기. 꼬물 꼬물 아빠 물고기. 꼬물 꼬물 애기 물고기. 꼬물 꼬물 애기 물고기. 내 풍는다고. 내 풍는다고. 왜? 왜 사랑이 누나? 왜 사랑이 누나? 아빠, 사랑이 누나. 아빠, 사랑이 누나. 사랑이 누나는 화장실에 잠깐 갔어요. 화장실에. 사랑이 누나. 아니야, 아니야. 사랑이 누나 손 씻으러 갔어. 어? 어? 사랑이 누나 손 씻으러 갔어. 어? 어? 사랑이 누나 왔다. 사랑이 누나. 사랑이 누나. 사랑이 누나. 사랑이 누나 왔다. 여기 사랑이 물려요. 이거 사랑이 거예요. 사랑이 누나. 사랑이 누나예요. 사랑이 누나. 사랑이 누나 거에요. 아빠 묻었어요. 끝난다. 그래도 방금 밥 먹고 왔잖아. 사랑이 누나 누나 먹었잖아. 사랑이 누나 다 먹었잖아. 사랑이 누나 다 먹었잖아. 어? 사랑이 누나 다 먹었잖아. 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오케이. 응, 잘해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삼촌 먹었어. 우와, 삼촌 먹을게. 이따가 먹을게. 알았어. 응. 좋았어요. 응. 진짜. 같이 놀자. 응? 같이 놀자. 많이 기대하고 있었잖아, 사랑아. 여기 오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누리서. 어디 가? 어디 가, 누리서. 어디 가? 어디 가, 누리서. 어? 오. 오. 둘이서 드라이브하는 거야? 둘이서 드라이브하는 거야? 야, 야. 오. 둘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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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드라이브하는 거야? 오. 오, 만세야. 오, 만세야. 오, 만세야. 오, 만세야. 그렇지? 오. 아, 너?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네. 알겠지? 나가봐라, 이리와. 재밌었다고?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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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3시에서. 누가 제일 커요? 대한이가 100, 100이 넘어요. 대한이가 제일 크고 예쁘다, 민국이. 난 만세. 만세하고 대한이하고 사세치 차례. 사세치 차례. 몸무게는 민국이가 제일 많아요. 10.5kg. 16.4kg. 자, 가세요.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있어요. 야, 누가 사랑이나 태워줘야지. 야. 누가 사랑이나 태워줘야지. 누가 사랑이나 태워줘야지. 오늘type muut대empt 수면, 여기서 싸워던 versus veio coded 승리의 시키. ört대school.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요! 여기다! 여기! 여기 타라고? 여기! 타 타 타! 왜? 어이구! 어이구! 그냥 이거! 어? 아니면 빌려주세요! 그래야지! 아니면 빌려주세요! 아니면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주세요! 어이구 고맙습니다! 잠깐만 빌려줘! 잠깐만 빌려줘! 잠깐만 빌려줘! 잠깐만 빌려줘! 어이구! 오이구! 다 타! 어이구! 가자! 어이구! 가자! 어이구! 가자! 어이구! 어이구! 그래! 그렇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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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구! 으아이구! 한층 더 가까워진 삼둥이와 사랑이! 그렇게 행복한 웃음이! 한국에서의 첫날밤이 깊어갑니다. 이게 뭐야? 아유, 이거. 사라 이거 대한민국 만세가 다이어리로 만들었대. 이거 사고 왔어? 이게 너 셋이가 만들었고 이거 다이어리래 다이어리래. 이거 줘요, 읽어줘. 이거 하나씩 하나씩. 여기도 있네. 6월달에. 이게 대한이가 대한이가 굿을 돌잡이 하잖아요. 그 돌잡이 할 때 대한이가 굿, 민국이가 활, 만세가 약탄기. 아이고 그렇구나. 좋다. 운전. 어 운전했네. 같이 보자 같이 보자. 파란색. 같이 보자 같이 어디가 같이 어디가 같이 어디가 아이고 좋아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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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어디 어디 어디. Neil dong, amoyo 중 몇 gang 이리 Getting Going 들어제한으로 이제 여러 개 Do. Like How do You think I am going? 오케이, 이야기지 You. kwalikina shi go. 사람들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audience. 너는 자꾸만 더 가지고 옛날 좀만 붙어 가고 유리빼. 대한민국 한세. 이게 뭐예요? 사랑 아빠가. 유도복 사 왔습니다 예 유도복.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이야 이거 유도복 선물하셨으니까 봐봐. 성훈 아빠가 정성을 담아 준비한 유도복을 입은 사랑. 대한민국. 아빠가 해서. 그리고 만세까지. 이렇게 모이니 마치 내 쌍둥이 같죠. 송도기 보상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들어가 보자. 으흐. 유도장 맞습니다. 어, 별이야 별. 구르게 해 봐, 구르게. 그렇지. 그렇지. 만세서 구르기. 그렇지. 구르게, 구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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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게 해 봐. 구르게 해 봐, 구르게. 잘 안 줘. 오예, 사랑도. 역시 남자들이 뭔가 시기통 탁이네요. 서서 이렇게 앉아서. 탁! 대안해도 돼? 어, 앉아 봐봐, 앉아. 그렇지. 앉아서 뒤에 가서 탁! 사랑해 봐봐. 탁! 그렇지! 그렇지! 또! 탁! 그렇지! 민호도 잘한다. 만세도 이리 와봐. 사람 보여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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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귀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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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희, 모모! 뭐야? 아빠, 엄마! 자, 아저씨와 잊어! 아, 커, 커. 망했다. 우와. 우와. 여기 돌아오니까. 누가 잡으러 갈까. 누가 잡으러 갈까. 누가 잡으러 갈까? 누구를 잡으러 갈까?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누가 누구를 잡으러 갈까? 점점 빨리 올려. 이야! 정대수풀. 누구를 잡으러 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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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 다음 주, 계속되는 송도 석청사의 즐거운 시간. 이번에는 다 함께 겨울놀이터를 찾았습니다. 너가 왜 구해? 공주님이 잠 달아온나봐. 안 좋아. 안 좋아. 한편 슈퍼맨 막둥이들도 뭉쳤다. 내겐 정말 행운이야. 동갑내기 친구들의 깜찍한 첫 만남이 공개됩니다. 내겐 정말 멋있어요. 우리 아빠 슈퍼맨.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았다 64화. 함께 크는 아이들. 그들의prov desapare Jessie. 너야. 아멘. 그리고 그녀와 함께ço. 아이, 우리ди. 우리의 재 finals 멤버. 우리는 negativesival의 기них에 estuv and 우리가 아이의 possibil 사 Vive 자리와 ihnen